우리 동네라디오 시민제작자를 모집합니다. 지원자격?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,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지원서 작성하신 뒤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 심사는 제작하고 싶은 방송 주제, 명확성,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동네라디오 운영협의회에서 심사합니다. 시민제작자가 된다면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송 기획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고요. 직접 방송 제작, 현성, 송출, 방송 제작을 위한 공간, 시설 및 멘토링, 소정의 방송 채택료 지급까지 TBS FM 우리 동네라디오 시민제작자가 되고 싶다면 TBS 시민협력팀 전화, 이메일로 지원하세요.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.